오케이 그래서 민준이 어제 시험에서 틀린게 많았죠. 앉으세요. 서서 뭐합니까. 2회 11. 또 안했죠.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. 오케이 그럼 안하고 얼마나 하지 못합시다. 자 하루종일 수학공부 했어요? 하루종일 수학공부 했냐고? 하루종일 했다고? 밥도 안먹고. 잠도 안자고. 게임도 안하고. 오케이 그래서 얘는 뭐? 펜트에 클래스코드 있는데 펜트 딱 껴버렸어요. 그래서 얘는 뭐? 아니요. 남순은 못해요. 응. 알겠습니다. 뭐가 될까요? 뭐가 됐다고? 브래드. 브래드. 오케이 그래서 EA는 두 가지 소리 낸다고 그랬는데 뭐라 뭐가 된다 했어? 에이. 에이? 아 에 하고 이. 아 에 하고 이. EA는 에 이야. 응. 여기서는 뭐 됐어요? 에. 얘는 뭘까요 그러면? 멈추냉니다. 뭐 olacak 될까요? 오. 오. 빨리 합시다 체럽이 다 돼가 모르겠다 얘는 다 본 적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지금 나온 것들 다 근데 패드할 때 똑바로 소리내서 따라하고 했어 그 소리대로 내면 돼 왜 누가 입을 막았어 얘는 뭐라고 frog frog 그럼 o가 뭐 됐어요 o 됐죠 o가 가진 내가의 소리 o o a o 중에서 g는 g 또 뭐 있죠 g 중에서 뭐 됐어요 fro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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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는 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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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잖아. 11호 다시 하고 와. 알았어?